야 랜딩아! 랜딩아! 네? 그거 지금 동영상이야 어 네 어 챔스 이후에 처음 등장한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랜딩님 올라오는 랜딩님 너무 떨리고 네 저희 애들이 있지만 야 원래 하던대로 왜 나한테 하던대로 아닙니다 형님 정말 너무 떨리고 우리 애들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멋진 친구들과 함께 아 순대야? 잘생기지 않았습니까? 왜 니가 제일 잘생겼다며? 아 그건 뭐 솔직히 따로 잘생긴 사람은 원래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애들이 지금 답답한게 제가 캐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우선 저희 팀의 에이스 박기범 선수 나눠지는 들러리에요 필요없어요 왜 1호 있잖아 1호 밥만 잘 먹어요 저 새끼 1호 왜 라플 쩔잖아 쟤 아니야 요즘에 스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스나를 많이 해? 왜? 겁만 떨었어 1호야? 아니요 요즘 살 빼더니 제가 원래 둘 다 해요 야 1호 살 많이 뺐다 너 어 많이 빠졌어 쟤 저번에 그때 랜딩 리그 볼 때 훨씬 많이 빠졌어 진짜 진짜 놀랬어 잘생기지 너 한 10kg 빠졌지 진짜요? 어 거의 그 정도 빠진거 같은데 8kg? 8kg? 아 아 다 끝났습니다 네 빨리 끝나라 랜딩 형 형 예 오늘 이겼을 때 예비 소감 졌을 때 소감 지면 우선 키보드로 상대방을 때릴까 어 네 생각 중이고 어 이겼을 때는 우리 팀 애들을 때릴까 생각 중이고 어허허허허허허 공약이야? 네 아 알았어 알았어 기대할게 요 키보드로 손대한 머리 한번 에허허허허허허허 그러고 어 그 Peninsula? 헤드센서으로는 기본 알았어 알았어 모의도 부셔도 되나요? 아 그건 안돼 그건 안돼 협찬자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어 파이팅 형님도 roof 어 파이팅 할게요 저 다시보기 무조건 보니까 까지 말았대 알았어 알았어 어 사랑한다 보게 네 어 어 어